네 반갑습니다 오두리 해수욕장에 다이아몬드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광역보습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습감정원 앵두금 승부무수토 대표 박현철입니다 여기는 호황 공룡 다이아몬드 해변인데요 자 여기서 다이아몬드가 지금 한 두개가 나왔네요 자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어디인지 자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한번 몇개가 보이네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뭘까요 자 여기는 원소스 입니다 요건 아주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는데 들어오려면 한 5년은 좀 더 쪄야 되겠네요 가볍고 조금 약간 부드러운 것은 이제 들어왔는데 얼핏 법은 하강암으로 착각합니다 요거는 공룡의 원소 블루 다이아몬드 요것도 마찬가지로 소스는 지금 블루 다이아몬드 원소스 에요 하나가 있으면 옆에 다른게 있는데 어 좀 찍기 시작하다 그냥 아쉽게 조금 더 짜야 되겠네요 머리통이 공룡머리통이 조금 약간 밀도는 올라왔고 경도도 약간 올라왔는데 아직 투명도가 떨어져요 그런거는 그러고 자 요거 어 이건 좀 약간 핑크 쪽으로 들어왔는데 너 풉니다 이런거는 못써요 다이얼 하더라도 투명 너무 떨어져요 자 아까전에 여기 주권 요거 보십시오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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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는 너무 좀 그래요 저런건 하라니까 자 여기 하나 나왔네요 차단 나왔죠 네 요거 요거 요거는 조금 다이얼은 올라왔긴 한데 약간 블루하고 그 다음 브라운하고 또 핑크하고 화이트하고 좀 섞여 있는데 경도는 야무진데 좀 아쉬운게 아쉬운게 투명도랑 제품을 좀 들어가 있어요 조금 더 한쪽 방향으로 가려 있으면 좋네 요런거는 이제 상품성 가치는 떨어지나 그래도 연구용으로서는 괜찮죠 아주 재미 재밌는 다이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몇 개는 있는데 요거는 이제 사갔어요 사갖고 저런거 못써죠 이런게 말고 좀 좋은게 있으면 꼭 그 집은 좋은게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상 광역보석갤러리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원 앵도금 승문무수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 cualquier 분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